경기도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대상은 현행 자원 재활용법상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와 사용 제한 의무가 없는 일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 등입니다.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지정서와 홍보 지원을 받게 되고 저검 사례가 우수한 모범업소는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됩니다. 환경우수업소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13일까지 경기도 자원순환과나 시군별 자원순환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